몽골에 있는 모든 교회 형제 자매들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이제 동계수련회를 또 맞이하게 되어서 잠깐 인사 말씀드립니다 금년 한 해 동안에 이 코로나 감염병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으셨죠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고난을 우리가 당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고난과 한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욱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지키고 순중하는 모습을 보시기 원해서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편안할 때보다 어려울 때 그 신앙의 진정한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울수록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또 신앙생활을 하고 복음도 전하고 열심히 하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까웠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맞이합니다 이제 금년에 주님이 오시지 않았으니까 내년에는 주님이 오실지도 모릅니다 언제 주님이 오실지라도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항상 깨어서 순중하는 생활을 하고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많은 불쌍한 영혼들에게 열심히 전두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기 때문에 열심히 전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언제 오실지라도 주님 앞에 서기에 부끄러움이 없이 순중하는 생활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몽골에 있는 우리 교회들 정말 어려운 가운데도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중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몽골에 형제 자매들 가서 만나서 교제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만은 지금은 갈 수도 없어서 저 안타깝습니다 또 몽골에 새로운 수양관도 건축되었기 때문에 잠시 후에 이 코로나 질병이 아마 끝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자유롭게 신앙생활하고 더 열심히 전두할 수 있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 힘내시고 새해에 더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하시고 복음을 전해주시기 간절히 부탁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항상 같이 계시고 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